몸 올래!" 엄마 아까도 얘 긱 쩍잖아 니은! 비슷하게 생겼지? 봐봐 얘는 이렇게 적ически 쓰는거고 귀 overlook 어떻게 썼어? 이렇게 썼지 좀 다르지? 아하! 여기 다 잘라서 얘한테 여기 합쳐서 돌면 대박은 거야! 어 돌리면 똑같지 맞아! 정이 최고! 거티아라 냈어! 그래서 여기 안 맞으면 여기에 뭐 나오면 되잖아! 응! 그래서 그 세 모를 하면 된다! 그치? 우와 세 모를 물로 할까? 아하! 큰 걸로 하겠다! 어찌 저걸로 하겠다! 기억에는 무슨 글자가 있어? 기억? 어 뒤에! 폴리펜을 눌러볼까? 뭐래? 물릴 수 있다고 누구한테? 두더지 엥? 다시! 저거? 잘 들어봐! 너구리 너구리 순해 보이지만 물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응! 누구래? 봐봐! 두더지가 물릴 수 있대! 아이! 그 이름 두더지 아니야! 다시! 누구래! 다시 눌러봐! 너구리 너구리래! 너구리 그렇지! 너구리지? 너구리 할 때 거기 너 자에 니은이 들어간대 따따따따 짜는 들어간다! 짠! 니은! 니은! 그럼 여기 기억에는? 기 יש אח 살봐 따라 쓰는거야? 오이고 맞아서 잘 쓰네 기억에는 뭐 있어? 기억 그네 눌러봐 정말 그네야? 그네! 맞아 그렇게 쓰는거야 누구래? 너구리